나에게 토론은 애인이다. 항상 함께하니까요. 2011 대학 토론 배틀 파이팅! 2011 대학 토론 배틀 파이팅! 백지연의 끝장트론 썸머 스페셜 대학 토론 배틀 교양 서바이벌!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토론은 애인이다. 토론을 사랑한다고. 저는 싫어합니다. 백지연의 끝장트론 썸머 스페셜 저 UV가 응원하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2011 대학 토론 배틀 파이팅! 백지연의 끝장트론! 2011 대학 토론 배틀 파이팅! 2011 대학 토론 배틀 파이팅! 안녕하세요. 앱터스쿨의 유희입니다. 대학 토론 배틀 본선에 진출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TV에서 열리는 20대 지성의 축제 대학 토론 배틀 파이팅! 토론은 청량입니다.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토론은 청량 음료다.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